부산 팬들이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바로 그 선수, 노진혁 선수의 FA 계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수 찰리 반지의 계약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로써 롯데는 센터라인 구축을 완성하는 동시에 KBO 리그에서 실력을 입증한 외국인 선수 3명 모두 계약을 끝마쳤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시즌이 기다려집니다. 23일 오전이었습니다. 계약이 쏟아졌는데요. 반지의 계약 오피셜이 발표된 뒤 불과 몇 시간 뒤에 노진혁 선수의 계약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어제 저희가 양희지 선수 영상을 통해서 곧 내아수 2명의 행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해드렸죠. 그 중 한 명이었던 노진혁의 계약이 결정이 됐고 또 한 명의 선수는 바로 박민우 선수였는데 박민우 선수의 계약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박민우 선수는 NC와 8년 최대 140억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먼저 노진혁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와 4년 총액 50억원의 계약을 마쳤고요. 계약금은 22억 총 연봉 24억 옵션이 4억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 타구단 관계자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은 액수였는데요. 애초 시장가가 20억에서 30억 사이였다는 점, 베이스볼 코리아 취재 결과에서도 실제 수도권 모구단이 노진혁 선수에게 협상 테이블을 가졌고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점을 어필했지만 시장 예상가보다 낮은 금액이 제시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난주 FA 타자 편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저희 영상은 FA 정보들,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항상 뒤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시 영상에서도 보시면 노진혁 선수의 롯데행을 저희가 이미 예측을 했고 최대 50억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확인했던 계약 규모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롯데 FA 시장 전략이 사항을 살피고 눈치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시장가를 구단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한 뒤에 오프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배팅한 것도 롯데고요. 선수나 에이전트 쪽에서 불만 없이 아주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야구계에서도 성민규 단장의 이러한 움직임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점이 노진혁 선수의 결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처럼 FA 협상 과정에서 한두 푼의 감정이 상하고 선수의 니즈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퍼가 구단과 선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약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길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롯데뿐만 아니라 타구단들도 계약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노진영 영입이 쉽진 않았습니다. 워낙 관심을 갖는 구단도 많았고 소위 저평가된 선수라는 점에서 여러 구단들이 참전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롯데뿐은 이미 시즌 종반부터 노진영 선수에 대해 영입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다각도로 관찰하고 롯데뿐은 이제 프로 선수들을 살피는 프로 스카우트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와 별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프로 스카우트들이 현장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관찰을 이어 왔다고 합니다. F1 시장이 개장되고 가장 먼저 노진영을 만난 것도 롯데뿐입니다. F1 시장이 개장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선수가 필요한 부분 또 시장가를 넘어선 금액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막판 변수라고 한다면 NC의 막판 뒤집기 시도였는데요. 롯데 관계자의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NC가 노진영에게 적극적으로 오퍼를 하는 바람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NC가 양의지를 놓치게 되면서 내부 FA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도 사실상 롯데 못지않은 액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는 2023 시즌을 위해 3년을 준비했어요. 팜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설도 아주 최고 수준으로 확충을 했죠. 또 선수단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팀의 체질을 개선했는데요. 그런 많은 사전 준비가 미래를 위한 초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팀이 계속 부진했던 사항이라 무엇보다 롯데 팬들에게 가장 죄송했고 더 이상 롯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빅시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팀 내의 유격수 자원이 절실했던 사항입니다. 올 시즌 유격수로 나섰던 이학주가 타율 2할 7리, 박승욱이 2할 2분 7리였거든요. 반면 노진혁은 2021 시즌을 제외하면 최근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업론을 기록했습니다. WAR C 플러스 흔히 우르크라고 하죠. 조정 득점 창출력에서도 유의미한 수치를 남겼습니다. 최근 몇 시즌만 본다면 분명 에지 트윈스 오지암 못지않은 유격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 내야 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수비력도 준수한 선수고요. 이런 좋은 성적에 비해서 다소 저평가됐다는 점은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고질적인 허리 부상이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A 시장에서 유격수 자원을 꼭 뽑아야 했던 롯데, 노진혁의 영입으로 숨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진혁 영입이 기존 유격수 자원이었던 박승욱, 이학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수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는 당분간 백업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학주 선수의 경우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한 노진혁 선수의 영입이 롯데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진혁이 버틸 4년이 팀 내 유망주인 한태양과 김세민 같은 유격수 자원들에게 충분한 성장의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다 올해 지명한 세강구 출신 정대선 선수도 마무리 캠프에서 내하수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학주, 박숭욱, 한태양 정도가 내년 1군 내야 백업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태양 선수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요. 저희가 중학교 시절부터 줄곧 치켜봐 왔던 선수입니다. 중학교 땐 거의 전국 최고의 내야 유망주 자원으로 손꼽혔던 선수였는데요. 타격이나 경기를 잃는 능력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내야 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컨택 능력도 발군이지만 두산의 오재원 선수처럼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빅큐가 대단히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 현장 관계자들은 그가 한태양 선수를 지켜보면서 다른 것보단 아직 20살인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선수라고 대단히 놀라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즈 계약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롯데 구단은 23일 노진혁 선수의 계약이 발표되기 전이었죠. 오전에 반즈와 총액 120만 달러, 계약금 35만 달러, 연봉 85만 달러, 옵션 5만 달러가 포함된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외국인 선수 전원과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스트레일리와 반즈는 재계약이 이미 확실시 됐고요. 반면 렉스의 거치가 사실 고민이었는데요. MAB 구단들이 렉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계약이 조금 미뤄졌던 부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모두 계약을 잘 마쳤고요. 내년 롯데의 어떤 전력이 벌써부터 굉장히 무서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남, 노진혁, 또 외국인 선수 3명 모두 센터라인에 해당하는 선수들의 영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롯데 전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관건은 과연 투수진, 또 수비진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점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소식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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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